두장 제거 두장특 두장지움 압축한번 드루카드를 넣으면 코스트가 모자라고 코스트카드를 넣으면 드루가 모자란데 근데도 넣어야되는 게임이죠 둘다 주는 재물 아드 맞다줘 탄성 플라스크 의심 의심은 좀 아니지 않나 흠 똥팩트 똥공격 똥공격 에라이 이 양반들이 나올 줄 알았으면 이 양반들이 나올 줄 알았으면은 생담반도 모녀들이 천사 슬픔 칼내 여기가 도구 도구 바다 에라이 Code 먹기 탱 포니 의심 우리 우선 이렇게 보면은 탄플강화는 좀 아쉬웠을수도 있겠다 엘리사 하나 더 가자 하하 으아아아 딱따라 탄성플라우스 들고 왔다 아이 이런 이이이이이이 개노답게 금강성 마름스 망투어당거 흠 흠 흠 흠 흠 망투어당금 귀찌피 탄플이 쓰니까 흠 이번엔 애벌레 안 데리고 왔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아들바더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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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구자 대딴 원 엠마 미쳤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짚고 싶지? 룸피다운 집을 받았네 와 엘리트 위치선정수 이기네 이 뭐야 이거 도라이들 아니야 마니또 마니돌게이가 여기 불 두개 복합금형 저거 일단 여기가 보고 강 나오메일로 가고 강 나오메일로 가자 도라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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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úblic 도라이밍 도라이밍 음 야구공 빛단원 그저 빛 고갯 아 다 꺽 넣을까? 고민쓰 흠 대단원 쓰려면은 역시 고개 가 어 씽킹 쓰면? 대단원이 나오겠지? 대단원 개굴 대단원 개굴 이에 이에 흠 이에 짚고 략가 똥숭 노래 보는게 좋지 않을까 예 번개 ABU 맥주 왜 개막어 이걸 똥주웅 또또또또또또 또또또 아이 저거 쓰라고 만든 카드 맞아 이거? 볼때마다 어처구니가 없네 카드를 4장 써서 2코스트를 준다고 아 아 아 아 하지만 반사신경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어 하지만 해시기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어 똥주웅 안써 꺼져 어 필요없어 쓰레기 카드 안써 그딴 쓰레기 왜 쓰는지 아 삼삼삼삼 도망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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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읠 잉 잉 에하 에하 개선잘보았다 히잉잉 히잉잉 에 놓쳤어 허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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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님들 저 모기 놓침 흠 님들 저 모기 놓침 흠 님들 저 모기 놓침 제거나 때리면 되겠지 모기 잡기 모기 잡기 히잉 히잉 모기는 스텔스야 못잡아 흠 흠 어? 이거 돌이 돌이 반사각인데 아 돌이 반사면 딱 딱 딱 똥중각이었네 진짜 똥중의 평가가 오락가락한다 아니 반사 나왔을 때 아쉬웠다가 해식에 나와서 안 아쉬웠다가 반사 하나 더 나오니까 또 아쉽네 뭐 아! 본명 보이는데 어디갔대? 아 기분 아퍼 아 미션이 너무.. 강학적인거 아니에요? 에덴 미션 성공 모기 물리기 모기? 아 나 모기 너무 싫어 그 겸 하긴 모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솔직히 모기는 그 물려서 가려운거 보다 잘 때 귀에서 앵앵거리는게 극도로 빡치죠 똥중아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줘 콜ん 똥중 아저씨 집중좀 파세요 제가 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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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드...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모기는 호시탐탐... 내 피를 노리고 있을 텐데...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기 못 잡으면 자기 전에 튀어나와서 앵앵될 게 뻔한데 알고도 나을 수가 없네. 어, 어, 똥중. 반갑다, 똥중아. 반갑다, 똥중아. 불안한데, 화상 나올 것 같은데. 자자자 못된 놈, 저거. 와, 드로크잖아. 반갑다, 똥중. 아, 됐다, 이정도면은. 잘 잡았다. 그치피, 하나는 되지. 심장 그렇게 오래 안 잡을 것 같으니까. 똥중 강화할까? 불쾌? 고개? 똥중? 아니다. 회상이 날난다. 덱타워야, 이미. 충분히 쎄고. 아이씨. 아이씨. 잘 못들어. 덱이... 좀... 뚜껍긴 하네. 슉슉슉 돌릴 그런 데가 아니네. 결국에 고개가 빨리 나와야 되고. 집중 반사나 고개 중에. 그러면은 고개를 강화가. 슉슉. 저리 쪽으로 발을 합쳐.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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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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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음... 해식에 없었으면 어설뻔했어. 예비. 예비... 예비 강화할 수 있지. 예비를 강화할까? 그냥 똥중 강화하는게 낫겠지.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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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30. 흠이.. 못살겠다. 저 빙에 못살았겠다. 아 너무 싫다. 서백 투성이 넣는 거 봐. 아유 꼴백이 있어. 뭐 저단 못살았겠어. 진짜 빙빙이 본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아이씨 저백 투성이 지워야 되잖아. 아이씨 저백 투성이 지우느라 아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 미친 딜 못해 저거. 아이씨 저백 투성이 지워야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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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왜지. 아이야. 아이씨 저백 투성이 지워야 되잖아. 진짜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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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 헷갱 포함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치질 방송은 상대가 안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세신경 타이밍이 좀 안좋게 나왔네. 대단 오늘 한번만. 191골드면은 하나 치울 수 있겠네. 폭포? 폭포도 괜찮을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대단오네. 또다노네 또.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이네. 불쾌가 큰일인 것 gimnasium사옵 나의 수리인 것 같아도 돼 사일런스에서 심장 허전 만드는 재주 하나는 뛰어나는데 응? 귓제피 버렸어? 왜? 애 돌아이네 이거 슬라임보다 심장을 잘 잡는 사일런트 아 뭐야? 슬라임보다 생각보다 딜이 너무 안 들어갔다 예 똥중을 써도 오니까 방어도 올리기가 힘들어 집중 전략가였으면은 아예 고개 전략가였으면은 방어도 지금 쭉쭉 올랐지 수정 액 이쁘다 놀라 이쁘다 이쁘다 소랜선 이김 어 접수 사면클 심장 하지만 모기한텐 이기지 못했지 모기